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주였습니다. 장중 9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가 오늘도 지금 2%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3거래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주가 강세 기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주가가 강세를 이루는 건 실적이 좋으면 가는 거고요. 실적이 좋은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다음 분기도 계속 좋다. 그러면 더 가는 거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에서 오바를 했는가 아닌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닉스가 최근까지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거의 80% 이상 90%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것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성이 있고요. 목표 주가는 투자가들이 기대하는 정도 보통 9만 원 정도 10만 원 되는데 그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4, 4분기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도달 가능한 실질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지진인데요.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가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열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실적 기대치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실적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왔고요. 현재 공식적인 애널리스트들의 폴링해서 나온 숫자는 3조 8천억 정도, 3조 7천억 정도 레벨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추정치는 다소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조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좀 3조 중반, 초반 이렇게 나오면 실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실적 기대치는 3조 후반대에서 거의 4조에 육박하는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실적인 넘버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4, 4분기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회사가 펀더멘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공정이라고 해서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미세공정에서의 프로그레스, 진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램에서 1X나노라고 해서 18나노, 17나노 이런 레벨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수율이라든지 양산성을 확보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랜드 지역에서 72층 적층이라고 그러는데 층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72층 3D 랜드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원래 양산이 되게 되는데 그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펀더멘틀 이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시바 인수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랄까, 어떤 이슈랄까 이런 것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이 항상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로서 하이닉 삼성전자가 향후에 투자 계획을 얼만큼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중립적으로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공정, 도시바, 그다음에 투자 계획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지금 예상하시고 계신 추정치가 3조 8천억 원에서 4조에 육박할 것이다.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께서 선 반영된다, 기대감이 선 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3거래일 연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만 2, 3일 빠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즘에 최근 2, 3일 사이에 주가가 IT 주식이 사실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난 금요일 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보합선에서 유지하는 게 급급한 상태고요. 나머지 하이닉스고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중소장비업체나 재료주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이 살 게 생긴 거예요. 화장품이랄까 앞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드 보복에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 한중관계의 통화 수합의 연장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 낙폭과대라고 보여주는 화장품 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철강 소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자재 쪽에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IT가 최근에 올랐는데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좀 사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올라올 때가 된 그 시점이 지난 주말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 말들이었을 때 절대적인 주가가 하이닉스가 거의 8, 90% 육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좀 이익 실현의 욕구가 기관 투자가 나타난 외국인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일 안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좀 주가가 애널리스트 목표한 주가보다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좀 헷갈린다,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지금 주가 빠지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잡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볼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 가는 데 있어서 상승 각도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둔화될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가지고 갖고 있는지 다 팔아야 되느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얼마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관찰해야 될 변수를 좀 정리해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보통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8만 5천원, 12만원 제가 제시해드리는 게 이 정도의 레인지이고요. 너무 좀 범위가 넓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의 정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 주가는 공식적으로 9만 2천원이고요. 지금 12%인데 주가는 8만 5천원, 10만원이다. 이거는 PER, 한 해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배수를 주느냐 중요한데 하이닉스의 적정 PER 밸류이션은 6배에서 8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벌 수 있는 이익의 6배에서 8배 정도를 당겨서 추천해드리는 거죠. 그 주가가 8만 5천원에서 12만원이라는 절대적인 추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올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그다음에 어떤 도달 주가로 가는 데에서 변수는 절대적인 어닝뿐만 아니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뭐냐 하이닉스가 스스로 창출하는 이익 말고 M&A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했을 때의 이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도시바 인수가 밸류에이션에서 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 요인인지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바 인수는 여태까지는 일단 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하지만 실질적인 가시적인 어떤 효과는 6개월 9개월 지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프리미어로 아직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플러스가 될 소지가 향후 있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한국 시장의 대표주가 뭡니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이익의 70%가 하이닉스와 똑같거든요. 따라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싼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보통 PE아 아까 말한 수익 배수가 10배에서 11배 정도 12배 이내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지난 수년간의 역사를 보면 할인율이 거의 한 50%에서 한 30%의 범위를 주어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10배에서 12배의 배수가 아닌 훨씬 올라가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10배 이하로 내려가면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8배, 6배 배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지포보다 10% 업사이를 본다면 하이닉스는 6배에서 7배 정도는 갈 수 있다. 그것이 9만 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성쌍될 수 있는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9만 2천 원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변화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반도체 호황으로 3분기여 4분기까지 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골든브리지 증권 김장열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